야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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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낙지 났습니다 오우 야 낙지 보기 힘들다 여기서 오늘 안녕하세요 흥끼려줄사항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낙지를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 낙지가 가요 나아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낙지 미춥하러 고고고 낙지는 안보이고 자 보이는게 뭐냐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소오라 한입소라 살이 찼어요 방생 잘 자라라 사이즈좀 박하지 박하지 잘 도망가 앉아 봐 봐 봐 봐 여기도 왕박하지 왕박하지 으아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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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물어봐 물어 봐 뺐다 뺐다 물어봐 와 사이즈 없이 불었어 안아프 임마 잘가라 빠이빠이 안가냐? 지금 가라고 어쨌든 밭까지고생 싫어합니다 밭까지 바람 붙는 날은 원래 낙지가 안 나오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은 진짜 낙지 보기 잘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인데 오늘 세 번째 운동인데 과연 낙지가 나올지 않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람이 불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운동인을 두 번 세 번 다니며 신기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운동이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이 앞에 뭐가 있는데 소울아 같은데 소울아 한입 소라가 있네요 잘 살아라 여기에 소울아가 있는데 어디 보자 소울아 살찐 소울아 한입 소라 방상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자 박하지 여기서 사이즈 좋은 밭까지 뭐야 자 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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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하다 오 여기 소라 얘 소라는 크다 이 소라는 좀 큰 거 같아 어우 깡이 없네 낚시당했습니다 이런 오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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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진짜겠지 보자 오 시란 소라 야 야 야 먹을만한 소라 주웠습니다 야 이거 집에 가자 집에 가야 돼 여기 보면 저게 낚지 구멍 같거든요 보이시나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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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소울아 오늘 낚지 잡으러 왔는데 소울아만 보입니다 소울아만 오 그렇지 아 얘 또 가져갈게요 자 오늘은 낚지 잡으러 왔는데 지금 소울아만 보이겠습니다 소울아 오 저기 바지락 없는 소울아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숨어있는 거 보여요 으악 오 예수살이 좋다 오 소울아 둘 다 바지락 걷고 있네요 가져가겠습니다 아 주위가 낚지를 봅니다 오 오 좋다 야 아까 왔는데 낚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오니까 낚지가 생겼어 와 대박 야 낚지 초수로였습니다 구 반갑다 낚지야 집에 가자 낚지 지나온 운동인데 아까 지나갔던 낚지가 안 나왔는데 다시 오니까 낚지가 나왔습니다 대박 운동일은 한 번 두 번 세 번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낚지를 잡아요 아 여기도 소울아가 실한 게 있는 거 같은데 볼까요 어우 사리깍지한 한입 소라네요 넌 살아라 꼭 커서 주목소라한테 보자 빠이빠이 반짝이고 보니까 반짝이고 다 새우 새우 이야 새우들 반짝반짝 새우들 엄청 많네요 새우탕 끓여먹으면 맛있을까 카카예요 새우들은 여기에 박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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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물려그런다 물려그래 박카치 오 사이즈 좋은 놈 이야 잘 살아 나는 살려둔다 망둥어가 왜 자살하고 있지 죽었네 자살했습니다 망둥어가 세상에나 바람 부는 날은 낚지가 안 나오거든요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는지 지금 낚잔말이 급봤어요 한 시간 동안 낚지 한 마리 나머지 한 시간 동안 낚지를 세, 네 마리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뭐가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그래서 한번 계속 집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지야 나와라 이야 소울아 얘 사이즈 좋은 것 같다 그렇지 자 괜찮은 놈 주워갑니다 오늘은 낚지가 아니라 소라인 것 같습니다 계속 소라만 보여요 이야 사이즈 좋은 놈 가져갈게요 아 낚지 집집하는데 소라만 보여 소라만 집집 한번 해보자 소라로도 잡아야죠 뜬금포는 곳에 소울아가 오우 살아있어 바지락 먹네 얘도 바지락 먹나 보다 근데 너무 짰네요 얘네들은 방생 이야 소라 소라 소라가 이렇게 있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낚지 소라들은 잘 살아라 오우 숨어있는 바크하지 크으 오우 크다 이거 크다 얍쭈 얘는 너무 큰데 물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 왜 이야 사이즈 봐라 어우 엄청 큽니다 이야 이빨 봐 이빨 봐 이빨 봐 어디로 보래 인마 나 나 나 나 어우 사이즈 존나 검참 좋다 사이즈 시라 바크하지 않습니다 자 보자 어 뭐야 뭐야 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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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떡볼 낚지 여기를 4번을 지나갔는데 4번 지나갔더니 이제 한번 나오네요 와 진짜 낚지보기 힘들습니다 오늘 바람 부니까 내가 낚지가 안나와요 야 그래서 반갑다 니가 두번째 낚지다 어우 어우 물도 쓰고 좋아 아주 잘한다 낚지야 집에 가자 야 여기를 4번 지나갔는데 4번만에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야 그래서 낚지 나왔다는게 참 기쁩니다 이야 신기해 어디서 이렇게 올라오지 그렇게 돌아다니라 안보이더니 어쨌든 낚지 나와서 좋습니다 여기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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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우 사이즈 좋은 놈 아 이런게 좀 많이 나오면 되는데 이것도 드문드문 나오고 낚지도 오늘 두 마리 나오고 참 미치겠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낚지가 안나와요 소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힘들어 이야 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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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낚지 났습니다 어우 이야 낚지 보기 힘들다 여기서 오늘 와 4번 4번만의 낚지에요 너무 너무 비상하다 옛날에 한번만 낚지나는데 지금은 4번씩 다녀야 낚지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낚지가 나왔습니다 어우 대박 어우 반가워라 낚지야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과연 무엇인가 살짝 한번 손만 다가 보겠습니다 아 아 얘네 막혀있네 구멍이 아니네요 아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로 진짜 몇번 지나가는데 이 소라를 못 봤어요 이야 낚지도 나옵니다 아 낚지 두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어요 참 오늘 아쉽습니다 바람이 보니까 낚지가 안나와요 아 그래도 좀 더 많이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울아도 더 죽고 싶고 제발 좀 나와라 아 이제 이만 에너지를 마치고 철수합니다 아 역시 바람보는 나라 집에서 쉬는게 좋습니다 너무 바람보니까 낚지가 안나와요 저번에 그 많은 바카지도 안보입니다 바카지도 사이즈가 크긴 큰데 아 오늘은 진짜 바람보니까 개체수가 너무 적어요 역시 바람보는 나라 집에서 쉬는걸로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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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